궁금했어요. 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요. 아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구요. 이게 호암사친데 차선차고요. 호암사친데 이렇게 제가 최선. 그렇죠. 이게 제일 괜찮아요. 오비지 24. 네. 사실 25쯤 돼요. 그러니까 22보다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도 24마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럼 너 보세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목이 얘는 조금 긴 애거든요. 약간 길구나. 얘는 안 되고요. 얘는 조금. 얘가 딱 24 사이즈거든요. 정 사이즈는 오 들어가요. 되네. 20 사이즈는 들어가네. 오케이. 블랙트 가방에 들어간다. 딱 들어가네. 이 가방에 딱 들어가고. 이게 살짝 큰 바디인데. 바디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제가 개중으로 뱉거든요. 이게 26이고요. 이게 26허리. 그리고 이거는 타오바오산 24 가슴. 그리고 이게 26 달. 종아리. 그래서 얘가 길이가 달랐구나. 그래서 얘랑 달라요. 같이 넣었을 때. 같이 넣었을 때 조금 길어요. 얘가. 원래는 24가 지금 이거고. 네. 이게 정 사이즈. 오. 얘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쵸. 그쵸. 잘하네. 그거 미묘한 사이즈 구현해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가요. 얘는 하려면 조금. 다리를 살짝. 26은 안 되는 거예요. 26. 아 26은 안 되고. 24은 딱. 26은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아 26 하려면 약간 길려야겠구나. 근데 24는 싹 들어가니까. 무리 없이 그냥 쏙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 됐네요. 그리고 딱 덮어먹고. 그니까. 딱. 괜찮다. 이대로 전달 좀 해주세요. 내 가방이야. 아. 하하하하.